미제 샷 좀 세게 먹을 것 같아요 샷갓? 홈파티 이런 데서 많이 먹지 않나? 진짜 마실 때는 개가 되도록 마시더라고요 먹고 디뎌야지 이런 느낌? 웨스티드 저는 못 먹어요 지금 개를 잘 We came to the wrong place 아 같이 취해야지 이거 샷임? 푸딩 같아요 푸딩 수저로 꺼먹어야 되는 건? 오! 안 떨어져 아! 젤리죠? 젤로 샷? 어떻게 알아요? 컵 신기하네요 그죠? 안 나와요? 오! 나왔다! 잠깐만 미국에서는 짠 하고 테이블에다 한 번 치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요? 네 모르는다고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야? 치얼스 치얼스? 이거 술 아닌데? 되게 맛있어요 술 들어간 초콜릿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 술 먹는 느낌이 안 나 유빈 스타일? 어 내 스타일 색깔이 오줌인데? 에스프레소 느낌 활라메크? 활라메크 생각하는 게 없어요? 정해? 이게요? 아니요 혹시나 모양이 살짝 사람이 위에 매달아 있던 상태 없어요 뾰족한 가슴? 이거 원샷이요? 어허 너무 달다 버터발린 젖꼭지가 이런 맛이구나 소주 먹고 초코유 먹는 맛 너무 달아 어우 여기 지금 느껴지는데? 나 버터 취하는 거 같아 전 먹어봤어요 이거 이거 그거잖아 스타벅스 파는 그 뭐냐고 호락포치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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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스프레소로 이게 상징하는 건 일단 그 그거죠? 그 그거죠? 촌 에디세약이 마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촌을 절대 떼서는 안 돼요 이거 약간 좀 이상한데? 기분? 스톨 미쳤네 예 너무 쎄 세다 아 아 이거 진짜 쎄 목이 아프네 진짜 아, X댔다. 이게 또 뭐야? 이건 이름이 뭐예요? 영원한 사랑, 성화, 올림픽. 이대로 먹는다고요? 불 붙인 채로? 미친 거 아니야? 아니, 진짜 그렇게 마실 사람 있어. 아, 진짜요? 입술 내면 입술 타네, 형. 바로 살고 살게 됐네. 아, 뜨거워. 이거 먹으면 진짜 개설될 것 같은데, 진짜? 풀냄새, 와, 미쳤다. 불 없지, 지금? 없어요. 아, 뜨거워, 뜨거워. 느낌이 있네. 처음 마실 때는 되게 뭔가 맛있다고 생각했는데, 뒤로 가니까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. 슬슬 계산이 안 되기 시작했어. 아, 나 이렇게 하얀 소리도 나. 이건 하얀 게 아니라, 누가 담배째 털었는데. 뭐야? 나 이렇게 하얀 거 같아. 그치예요, 그치? 냄새 개어오죠, 형? 냄새 맡아봐. 뽕내가? 소. 요리치고 쓰레기, 이거 그냥 요리치고 쓰레기 놓으면 기름 올라가고. 아, 김치, 김치국물? 어. 근데 안에 생긴 게 너무 마음에 안 든다. 아니지. 이거 뭐냐, 연가시. 짠. 잘하고. 이거 씨. 아우, F***. 매워. 저 안 먹습니다. 먹고 기분이 나빠. 싫으면 그냥 물에 안 끓이고 스프만 그냥 타먹는 맛. 먹어봐. 잘 먹으라고? 아, 진짜. 근데 미국 많이 생각난다. 아메리카. 뭐야 이게? 해파리. 아, 맞아. 해파리 같다. 계란국 그런 느낌. 오오. 아, 나 계란찜 좋아하는데. 내가 지금 얼굴 색깔이 말이 아니야, 이게. 우리 엄마빠랑 얼마나 슬슬할까? 엄마 사랑해. 물 좀 드세요. 물 좀 드세요. 물 좀 드세요. 진짜. 이거 처음에 찍은 거에요. 저기 입술 클러셉도 해주세요. 바들바들 하고 있네 지금. 아, 이거 레몬인가 봐. 뭐예요? 계란? 계란이요? 이거 왜 맛있나요? 제가 이거 PD님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. 미국인들이 단백질 이런 거 좋아해서 먹은 거 아닐까? 술 먹으면서도 그런 영양소를 생각해 볼게요. 야, 이 형 키웠다. 어떡하냐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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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거야? 마지막 샷은 바로 바디샷. 바디샷? 미국에서 진짜 일어나는 일이야? 이거 미쳤네, 이거. 진짜로 레알 이거 먹으면 우리 이제 끝. Let's go! 어, 괜찮은데 이거는? 레몬이 좀 순대요. 어, 야. 미국인 술 잘 마실 거 같아요. 그냥 일곱 잘 먹으면 취하지. 미국인들 술 먹는 게 생각보다 재밌네. 재밌던 새끼들아. 네, 역시 문화의 차이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빠르게 샷을 많이 마셔본 건 처음인 거 같아요. 손을 안 대고 먹는 건 굳이. 이렇게 먹는 건 살짝 무식하다. 근데 저는 미국인이랑 술 많이 받았어요.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. 미국인도 별 것 없다.